여보세요 야 잘 지냈냐? 뭐 그냥 죽지 않고 잘 지내지 근데 맨날 왜 내가 먼저 안부 전화해야 하냐 계속 이러면 좀 서운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하 오늘 재밌었다 그치? 은흥 완전 꿀잼이었지 근데 X언니 말이야 야 걔 얘기하지마 아 갑자기 그 짜증나네 야 갑자기 왜 그래? 아 짜증나니까 그렇지 완전 기분 잡쳤어 야 인팁 딱 봐도 똑똑한 것 같지 않냐? 난 그냥 맹해 보이던데 아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스마트해 보이잖아 저런 애들이 대체로 매너도 좋아 너 걔한테 돈 받았냐? 야 너 요즘 왜 형들한테 반말하냐? 에이 나이 차이도 얼마 안나고 형들도 그런거 신경 안쓰는데 뭐 어때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아닌거 같아 앞으로는 반말하지마 나 간다 아 응 아 젤 싸가지 겁나 없네 어떻게 손절해야지? 아 어렵네 뭘 그런거 같고 고민을 하냐? 크크 인생 편하게 살아 편하게 야 사람이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거지 그런거 같고 싸우면 어떡하냐? 그런거? 아니 개소리도 한두번이어야지 자꾸 헛소리하는데 가만 냅두냐? 그런 애들은 사람 취급해주면 안돼 넌 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냐? 크크 뭐 다 건너건너 아는거지 근데 다 친하지는 않지? 아니야 다 친해 아니 그래도 그 중에서도 친한 애들이 있을거 아냐 그냥 다 친군데? 크크 야 너 요새 연락 뜸하던데 무슨 일 있어? 아니 없는데 요즘 말투도 좀 그렇고 난 평소랑 똑같은데 너가 요새 예민한거 아냐 이미 너랑은 끝났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? 딱 봐도 바람났네 얼른 헤어져라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하 답답하네 정말 딱 보면 모르냐? 헤어지는거 말고는 답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야 이거 받아 이게 뭔데? 여행가서 사온거야 크크 너 여행갔었냐? 엥?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아 그랬나? 와 너무 무관심한거 아냐? 크크 선물 다시 내놔 줬다 뺏는게 어딨냐 저 이거 하나 드실래요?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크크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요 그러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하하 너 요즘 땡땡이 안만나냐? 걔가 너 보고싶다 하던데 걔랑은 솔직히 급이 안맞긴 해 사람이 배울 점이 있어야지 걔랑 만나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너 중3때 고백했다 차인거 기억하냐? 그때 진짜 찐따 같았는데 크크 갑자기 그 얘긴 왜 꺼내냐? 그리고 찐따는 좀 심하지 않냐? 찐따 같은걸 찐따 같다고 하지 그러면 뭐라고 하냐? 크크 흠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하는 애가 아닌데 무슨 의도로 말한거지? 내가 너무 신경쓰는건가? 그러기에는 평소 말투랑 뭔가 달랐는데 어? 그 사진? 아 이거? 지난주에 X이랑 강릉 갔었거든 아 그래? 나한테는 말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갔다 이거지? 이 sportingik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